자 여기는 계세요 비비 촬영 현장인데요 저 혼자 이렇게 솔로 데뷔를 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다양한 컷들도 많으니까 우리 아래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저의 영상을 그리고 뮤직비디오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볼까요? 지금 잠깐 쉬는 타임이에요 재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먹으려고 왔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운 좋게도 했는데 동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소하고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첫 디지털 싱글 계세요는요 강렬한 댄스 미트와 그리고 화려한 브라스가 더해진 신나는 펑크 뮤직으로 엠제이의 행복함이 뿜뿜 들어간 세미 트로트 곡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와 그리고 위트 있는 가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듣게 돼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 바이러스 행복 배달부 엠제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든 시기에 행복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됐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포장하는 약간 이미지컷을 남으십니다 제가 또 택배기사 하니까 포장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캐세요 신바람바람바람 택배요 컷바람바람바람 달려 I'm coming 오늘도 running 이제 날 따라와 따라 컷바람바람 신바람바람 나를 따라오면 돼 yeah 난 일찍 일어나는 새 행복을 배달해 오늘 하루를 또 상쾌하게 캐세요 신바람바람바람 택배요 컷바람바람바람 그대의 고개 전부 다 버린 이제 앨범 제목이에요 해피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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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노래는 개쌰요 노래는 개쌰요 네 개쌰요 거기 킬링파트 후기인데 캐세요 댄스 하고 신바람바람바람람 신바람바람바람 신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 신바람바람바람바람 이거 너무 잘 쪘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응원해준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어 전해주고 싶어 전해주세요 전해주시면 되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야 정말 너무 고마워 진지로 고마워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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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어려운 일 참 많지만 아주 해피 기분 좋은 노래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노래 이거 같아요 대박나요 화이팅 1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신바람바람바람람 let me up 신바람바람바람람 달려 I'm coming 오늘도 running 이제 날 따라와 따라 컷바람바람람 신바람바람밤 따라와 따라 컷바람바람람 신바람바람밤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솔로 계세요!료비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춤을 쭉 끝나서 좀 놀랐지만 그래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계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갖게 할게요! 고마워요! 안녕! 나의 행복 받아라! 그러세요! 엠비드에 들어갑니다!